아마 대봉아그네틱 물리신 분들 많았을거에요. 여기서 사셔가지고. 매물대를 보면 지금 5만원 이상에 있는 분들이 거의 한 비중이 3분의 2입니다. 여러분들 매물대로 보면. 그만큼 많이 물려있다는거고. 그래서 좀 최근에 이렇게 꼬리를 그린 패턴이 하나씩 나왔는데 이때는 이제 뭐 중수 바뀐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얘기 나왔다가 추가적으로 다시 2차전지 핵심 소재 가면서 또 특히 리튬 2공장 양산을 위해서 고객사 테스트를 들어갔죠. 고객사 테스트가 이제 성공이 통과가 되면 바로 납품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대봉아그네틱이 총 6공장까지 부지를 확보했어요. 부지까지. 지금 보면은 무수리튬, 유수리튬 이런 이제 2차전지 신소재 공장을 좀 만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좀 내년 초부터 공급이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이거는 대봉아그네틱의 입장에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호재는 맞아요. 그리고 전력공급도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최대 6공장까지 부지를 확보하면서 공장의 설비투자 늘릴거다. 설비투자를 늘린다는 얘기는 분명히 기업의 입장에서 호재도 주가에도 생각보다 크게 작용해요. 진짜. 특히 이 공장의 규모가 생각보다 정말 커요. 원래 7월에 중공이던 게 10월까지 밀려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차트가 내려오면서 특히 또 하다가 리튬 가격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거예요. 리튬 가격이 너무나도 떨어지니까 지금 뭔가 부각을 못 받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 이 대봉아그네틱이 좀 뭔가 안전한 2차전지를 책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다시. 그만큼 안정성. 이 배터리 소재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탈철 기술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대봉아그네틱의 주 매출원이 전자석 탈철기죠. 장비죠. 그러니까 전자 탈철기를 얘들이 제거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많이 쓰일 거예요. 분명히 또 부각을 한 번 더 받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반등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RSI가 50까지 올라와 있어요. 특히 대봉아그네틱이 생각보다 오래된 기업이에요. 충분히 가능하고 이미 원래 부각 잘 받았다가 완전 뭐 이상할 정도로 갑자기 때려박은 그런 것도 왔는데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 마셔라. 알아서 올라갈 놈은 올라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얘들은요. 적자만 안 내면 돼요. 어차피 성장하는 기업이고 지금 설비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뽑는 거 오로지 다 설비 투자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에는 더 좋은 반영이 날 확률이 내년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잡아서 최소 6만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의 100% 가까이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손절 간단해요. 손절은 딱 여기 2만 6천원. 2만 6천원만 안 깨지면 손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뭔가 좀 손절폭이 높아요. 그냥 간단히 조금 더 올려서 2만 8천 5백원. 여기만 안 뚫리면 돼요. 일단은. 현재 지점에서부터. 2만 8천 5백원 손절가 잡고 목표가는 최소 5만원 이상 잡아야 됩니다. 저는 한 6만 2천원까지 잡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나눠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지금 보면은 수급이 안 붙어서 지금 딸려요. 수급이 안 붙으니까 뭔가 계속 이런 상황이 오는데. 이전에 잘 나갔을 때를 비교하면은 수급이 몇백만 주씩 터졌거든요.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했을 때. 이때 수급이랑 지금 수급이랑 비슷해요. 거래량은 비슷한데 주가가 반토막 나다 보니까 확실히 거래량은 많이 줄어든 느낌이 있는데 이 정도만 하루에 최소 50만 주 이상만 거래만 돼도 나쁘지 않은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 손절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이 대응 전략이라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대보마그네틱의 평단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가격대별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막상 목표가 근처 혹은 손절가 가도 어묵거리물들도 많을 거고 또 제가 영상 안에서 100% 오픈하지 못한 정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싹 다 여기서 풀어버리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필요한 분들에게는 제가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추가로 여러분들의 평단가별 대응 전략도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격대별 대응 전략 그리고 대보마그네틱의 영상에서 말하지 못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딱 필요한 분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위에 제 개인 번호 오픈해둘게요. 이렇게 위에는 제 번호로 대보마그네틱이라고 적으신 다음에 평단가 같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이 평단가 가지고 계신 거에 대응 전략을 따로 문자로 답장을 해드리던가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대보마그네틱이라고 쓰셔야지 제가 이분이 대보마그네틱 평단가를 말씀해 주시거나 종목병 안 써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못해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 평단가인지 뭐 알려드릴 수가 없겠죠. 아무튼 이렇게 대보마그네틱이라고 쓰신 다음에 평단가 같이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제 평단가별 대응 전략 그리고 영상에서 공개하지 못한 정보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요청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간단히 이렇게 적어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주식을 하면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우리가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삼프로티비, 선대인, 매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금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 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정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카톡방에서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나게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하다보면은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다.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요.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밑에 여기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은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은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도 없는 재무재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데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모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지 마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